전 행복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해요. 세상에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거 웬만해서는 누리기 힘든 허사예요. 반짝하고 사라지는 행복보다 훨씬 좋은 거. 진영 씨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. 원조가 금세 생각이나. 그녀석은 뭐할까? 다치지 않을까? 무슨 일에 불가능일까? 여기까지 이사오기서는 몰랐거든.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그녀야. 이 자세히, 이 자세히,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려는 나. 그리고,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가?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한 게 더 좋아하려는 것 같은데? 그리고,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한 게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한 게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같에요. our hands next, still with hearts beating still with feet touching, still with eyes meeting still our hands next, still with hearts beating